올해 들어 실업률이 증가한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일자리의 미스매치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DI가 펴낸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 증가 요인별 기여율 중 수요 부족이 67.4%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지은 KDI 연구위원은 수요 부족, 실업률 상승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조조정, 건설 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에 기인한다며 인구 효과 영향은 크지 않으며 경기 둔화가 취업자 수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5세 이상의 실업률은 지난 2014년부터 3%대 중반을 웃돌다가 올해 3분기엔 4%를 기록했습니다.